상호, 이거 어떠세요? 상호, 마이기도 입시오 되게 좀 한 개 더 주세요 주세요 많이, 많이 사서, 자주 사서요 또 왔어요, 또 오, 오, 오 바람으로 일으킬 거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죠 그럼 이렇게 창원으로 내일 출퇴근 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, 지금 제가 13일째 13일째 창원에 있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? 오늘 어르신들 우리 대한민국당은 아무튼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정당이잖아요 어르신들 노인복지관에 대식, 식사하시는데 한 번 대식도 하고 인사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이렇게 활동하시잖아요 수건하시거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긴장이 딱 돼가 있어요 마이기도 입시오 party 저희 집, 식사하시고요 정치는 책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책임정치 그다음에 국면을 바라보는 국민 우선정치 이 년 방탄은 가슴 속에 복붙이실 것입니다. 진순정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. 어디서 된다고 보시면. 상상하는 분이세요. 제가 섹불리 파주. 근데 제가 오늘 금리 내고. 모르는 거 알 수 없어요. 진짜. 정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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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을게. 정말. 잘했었는데. 정말 깨끗하네요. 손님만 많으면 딱 좋겠다. 하하하하. 뭐 많이 삽니다 자주 삽니다 또 왔어요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늘도